신작 업데이트와 매출 장기화 추세를 반영하여 넥슨게임즈의 목표 주가를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넥슨게임즈 퍼스트 디센던트 매출 장기화 증명입니다 넥슨게임즈는 7월 31일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의 첫 번째 업데이트를 진행했는데요 신규 캐릭터와 무기 등을 추가하며 유저들의 과금을 유도했습니다 8위까지 내려갔던 스팀 플랫폼에서의 매출 순위도 8월 1일 1위로 상승했습니다 정확한 매출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1매출은 다시 5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합니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초반에 매출이 집중되는 패키지 판매 대신 월정액 요금과 캐릭터 판매 중심의 부분 유료와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월별 캐릭터 업데이트 및 분기별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수명을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신작 업데이트 성과와 매출 장기화 추세를 반영하여 넥슨게임즈의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도 3만 7천원으로 높입니다 최근 주가가 급등했지만 신작의 흥행으로 이익 레벨이 상승했고 25년 이후 DW, DX 등 매년 AAA 신작 출시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주가가 추가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